툭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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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음 엘리트는 못잡을거 아냐 똑집하면 허허허 화나게 합니다 화난 버섯들이다 1막에 그지같은 이벤트 왜케 많음 개즈비 독집사냥 포션 두개 빨아도 반피밖에 못가네요 능지처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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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도 야 잠깐만 유물 핫한데 어서세요 다시 가지사 쓰면 클리온데 예비도 살까 능지처참 뒤를 올려야된다 하지만 능지처참이 안나오죠 야 이거 실과관을 내다가 수리권에다가 이거 사일런트 희망이 보이나 망단 오직 망단 오직 망단 유물 미쳤네 아니 진짜 이러고있으면 이 게임이 그냥 운빨게임으로 밖에 안 하긴 언제나 아니었어 언제나 아니었어 운발막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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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viet 1 5 5 ap 즉 Cyber 5 5 5 5 5 작업도구 대단호 대박 악몽 악몽 능숙하고 싶다 일단 대단호 쓰기는 힘들거고 작업도구 악몽 정도 악몽 능숙 악몽 능숙 악몽 핵망치 이러면 망단 강화 못하네 카드좀 많이 파야겠는데 그래야좀 악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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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 예전부터 많이 안짚었는데 수비제거 하자 고개 예에에 고개말고 제비줘요 고개말고 조개와서 개조네 킹진별 하아 탐열불 하나있지? 안 넣어도 되겠다 괜찮은 전력있어야 악몽우스 사용가능 도움드러 돌칭 해약 파마빵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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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ㄹㄹㅇ ㄹㄹㅇ ㄹㄹㄹ 계산된 도방 적었어야지 항공 신경독이랑 시체 폭발 뽑았다 흡 ㄹㄹ ㄹㄹ 시세 폭발 안 나왔다 야 뽀뽀 뭐야 안 나오는데 똥공격불 제비 강화된 거 들고 갈까? 강화된 거 들고 오고 싶은데 욕심 욕심부릴 수가 없네 그냥 주는 거 쓰자 욕심부릴 수 없는 거 이 카드다 어디로 가지? 엘리트 하나 충분히 잡을만한 것 같은데 2,2,3,3 훌륭합니다 불법 유사 스네코의 눈에 주의하세요 낙동 똥중 똥중은 어디에 쓸래야 쓰임새가 없냐 저거는 진짜 심각하다 저분성이라 좋다 저분성도 안좋은데 저분성 아이스크림이거나 팽이일 때 그나마 어서세요 저게 뭐지? 다운 너는 뭐지? 저게 뭐지? 다운 대단한 1댓 나갔어 하긴 1댓도 못 막는 카드들이 널렸는데 아니 이겼다 저건 진짜 생각도 안하고 있을 때 그리고 외형들 먹으면 살이긴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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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창 안 나오냐? 표창 표창 똑바르기 연근 똑바랏 악몽 1,2,3코 똑바를 넣을까? 악몽을 넣을까? 1,2,3코 어, 손목검이다 핑핑이 당연히 핑핑이지 솔직히 이건 너무 당연하다 과학 현상이다 과학 현상이다 나, 꽁꽁이 미리 자신이 나 하이브 버퍼 맹단 강파못하는 망단 못하는 망단 불태소 we about 능지서참 빨리도 나온다 킹진 망단넣기 돌진넣기 자막은 기초에 재검색을 억지하고 있습니다 깻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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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음... 아, 이거 어떻게 이기지? 아, 아까 카치이 못 먹지 않았습니다. 흠. 형 쌍끌이 아닌 게 너무하십니다. 흠. 흠. fㄹ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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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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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는다. 맞는다. 안 맞는다. 골칫거리 세 장 다 뽑아야 돼. 진짜 골칫거리네. 녹아내리네. 녹아내리날. 와 너무 고마워요. 너무 부럽다. 나게잇. 나게잇. 조질 것 같은데. 할까? 땡기네. 엘리트가 더 쉽겠지. 엘리트가 더 쉽겠지. 나게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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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둬. 아 이미 두 사람이 다닌다 구력이 아 넣지 말자 그러면 아닌가 안 될까? 아 이미 걷어부러네 괭괭이 자세히 됐어 이 패배 저 패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제 어리석은 놈 터디죠. 미쳐보려야 된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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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킹병의 황쌍 제발 파워 빨리 아이 파워 빨리 파워 써야돼 다다다 자자 창배면 가라 파워 카드가 싹 다 밑에 박혀있었을텐데 아무튼 유령 영상 빨리 나온 것만으로 감지 덕수진 대개설 해야된다 아씨 배가 맛이 안 느껴져 미가그릴은 사일런트 배가 안달다 괜찮으니깐 냉숙 잡고 있다가 악몽에다 씁시다 독배르기를 썼던가 안 썼던가 안 썼네 저거 인공물에 귀실비 막히잖아 안 썼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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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인 psychic 심쇄한 우수 스펙 귀체비 하나 더 남아있지 수정 아 펜촉 쓸걸 아 이걸까보니 아 펜촉 봤어야했는데 별일 있겠습니까 아, 이것도 반대로 했네 야, 똑바로 해 이겼다 이겼다 유물 망겜 내가 이겼다, 심장 어둡쇼 개바인 표식 어, 저 팩 미라손의 수리검에 난리났네 종이야, 미라손, 수리검, 조교석, 실거관을 아무것도 안한거 모형배 모형배 3325 3325